어진 신하 옛날 옛날에 신라시대에 실혜라는 어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성품이 대쪽같이 고다서 임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비판을 했지요. 한 번은 임금이 사냥을 갈 계획을 세워보라고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시레는 대뜸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한여름에 난데없는 서리가 내려 농부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데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겁도 없이 단호하게 왕의 사냥 계획에 반대하는 시레를 보며 다른 신하들은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 시레는 임금의 미움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임금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조용히 시레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임금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시레가 다시 말했습니다. 옛부터 무릇 어질고 현명한 임금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여겼습니다. 임금님께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냥은 포기하셔야만 하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려 근심에 쌓인 농부들의 어려움을 살피러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보는 것이 좋을 줄 아래옵니다. 임금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시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와 같이 참된 신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소. 나의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구려 그대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소. 이렇게 시레에게 말하고는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시레의 값진 말을 받들여서 사냥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소. 그 대신 지금 당장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러 나가겠으니 모두 제비를 하도록 하시오. 시레의 충고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때뿐이 아니었어요. 시레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바를 거침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입 한 번 번금 못하고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괜히 이 빠른 소리를 했다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봐 그랬던 것이지요. 그들은 시레가 이를 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레의 말이 옳다고 거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문도 뛰어나고 백성을 위하하는 마음이 넓은 시레에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왕도 그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고 믿기에 항상 곁에 두어 나란히를 조로 맡아보게 했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아오던 시레는 상사인이라는 꽤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레와는 정반대의 성품을 갖고 있는 진제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진제는 임금의 환심을 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며 알랑거렸지요. 시레의 충정어린 충고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던 임금도 진제의 아첨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대쪽같은 성품의 시레가 이런 진제를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진제는 시레보다 나이도 어렵고 벼슬도 낮았습니다. 시레는 진제와 마주칠 때마다 다 일렀습니다. 여보게 진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임금께서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하시도록 도와야 하네.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임금의 말씀이라면 맞장구만 쳐대는가 잘 생각해서 임금을 올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게 아니 상사인님 저는 임금의 말씀은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넓어 아무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명했습니다. 진제는 번번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진제를 집에 불러다 같이 술을 마시며 설득해보기도 하고 꾸짖어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제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다가 진제는 진제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진제는 임금 앞에만 가면 시례를 헐뜯었지요. 임금님 알고 보니 상사인 시례는 속다르고 겉다른 위인이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혼자 다 옳은 척 하다가도 임금님이 안 계신 자리에선 제 입속만 차리려고 눈이 벌게 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시례의 성품이 대쪽 같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처음엔 임금도 진제의 말을 위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례를 모함했지요. 임금님 시례는 학문도 모자라는데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시례의 아내는 하도 사치스러워 종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남편이 변변치 못하면 상사인의 아내가 되어 몸치장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까. 금팔찌에 귀걸이 비단옷을 해 입으려면 상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 돈을 모으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시례는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재고진만 아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역하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릇 임금님의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받들어 모셔야 하는데 시례는 임금님의 위신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은 여수를 하고 있는 상사인이 계속 그렇게 방자하게 군다면 아래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도 본을 받아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말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버릇을 고쳐놓아야 뒤탈이 없을 것이옵니다. 나라의 기강을 물락해 한 죄로 당장의 칼로 목을 쳐야 하겠지만 임금님의 인자하심을 전하에 알리기 위해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이 좋을 줄로 아래옵니다. 처음에는 고지릇지 않던 임금도 이렇듯 끈질기게 시례를 헐뜯자 그만 진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제 시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임금은 결국 시례를 냉천이라는 깊은 산골로 귀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례를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인심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친한 벗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지금까지 털끝만 치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틀림없이 진재라는 작자가 자네를 모함한 걸세 임금께 사실대로 아래여 잘잘못을 가려내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닐세 아래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은 건 내가 그를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일세 진재를 탓하고 싶지는 않네 옛날 중국 초나라에 구런이라는 사람은 정직했지만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갖고 진나라 때 이사라는 충직한 신하는 간신무리의 모함에 걸려 죽기까지 했네 그래도 이런 일은 빨리 밝혀지는 게 좋은 법이네 임금께서는 지금 진재의 말에 눈이 어두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걸세 이렇게 한 번 실수를 해보아야 비로소 사람 보는 높은 안목을 갖게 될 걸세 그게 백성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언젠가는 임금께서도 오늘의 일을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네 실에는 냉천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 뒤 대궐 안에서 진재를 비롯한 간신의 무리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진재는 시래가 올라있던 상사인 벼슬에 올라 제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나락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양심적인 신하들이 보다 못해 임금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가장 훌륭한 신하였던 시래를 귀양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간신배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원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시래를 불러드리고 간신배들을 내치시어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잡으소서 신하들의 강곡한 청을 듣고 혹시나 해서 임금은 사람을 시켜 그동안 진재가 말했던 사실들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시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안 임금은 진재를 비롯한 간신의 무리를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사람을 냉천으로 보내 시래를 데려오게 했지요 그러나 시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죄 없는 그들을 죽였구려 시래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임금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임금은 새로 신하를 임명할 때마다 시래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자기의 뼈아픈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답니다 창원 급제한 아들 옛날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하도 어려워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아서 생활을 해나가는 처지였어요 그 어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남달리 총명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서당을 다니는데도 그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만 나갈 뿐 별로 하는 일 없이 매일 바닷가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불쑥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사정했어요 아버지 저도 서당에 다니고 싶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이없는 얼굴로 서당에는 양반의 자식들이나 다니는 것이라며 너는 이 아비를 따라 고기 잡는 것이나 배우라고 거절했습니다 저도 서당에 다녀서 양반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아들은 아주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놈아 누가 내게 글을 가르쳐 줄 줄 아느냐 글 읽겠다고 얼씽거리다가는 매막기 꼭 알맞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 아버지 하루 고기 잡은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이 청마저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잡아온 고기를 한구덕 짊어지고 서당 선생 집으로 갔습니다 이거 제 아버지가 잡은 고기올시다 그를 가르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선생님께 드리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들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고기를 서당 선생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때는 서당 아이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서당 선생이나 아이들과 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서당 주변에서 놀면서 아이들의 심부름도 해주고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서당 마당에서 놀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놀면서도 남이 모르게 그를 귀로 들으면서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서당 선생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이라니 무엇이냐 평소에 하는 짓이 마음에 들었던 아이라 서당 선생도 아주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상놈이라서 저 아이들과 같이 글을 읽을 수는 없을 거고 이 마당에서나마 글 읽는 것을 좀 구경하겠습니다 글 읽는 것을 구경하겠다는데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당 심부름을 도맡아 하겠습니다 그 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서당 선생은 허락을 하였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반대하질 않았어요 그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해주는 글을 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마당에서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단지 듣기만 하였는데도 그의 글 실력은 날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비가 올 때면 마루로 올라와서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그의 뜻이 하도 갸륵하여서 그에게 책을 한 번 주었어요 그는 서당에서 듣고 집에 와서 다시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의 글은 그 서당에서 가장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선생뿐만 아니라 서당 선비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느 해에 글을 읽던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 선비들을 따라 서울 구경이나 해볼까 합니다 속으로는 과거를 보고 싶은 욕심이 대단하였지만 감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도 그의 재주를 매우 아끼는 터라 사정만 허락한다면 그가 과거를 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놈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과거에 응시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라도 서울로 보내고 싶어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서당 선생은 과거를 보러 떠나는 선비들을 모아놓고 저놈을 따라 보낼 터이니 너희들이 서울 가서 과거 볼 동안 잔심부름이나 시키면서 데리고 다녀라 하고 말했습니다 선비들은 서울까지 심부름꾼을 딸려 보낸다는 바람에 모두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비들을 따라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의 짐을 잔뜩 찔머지고 서울로 향했지요 한참이나 서울로 가던 선비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서울 가서는 혹시 과거를 보려는 것이 아닌가 상놈의 주제에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어쩌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 우리는 다 떨어지고 저놈만 합격한다면 선비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를 내버려두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선비들은 그를 꽁꽁 묶어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산 채로 묻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모래구덩이를 덮었던 모래들이 다 날아가 버리자 지나가던 사람이 꽁꽁 묶인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선비들을 다시 부지런히 뒤쫓아 갔지요 서울 못 미쳐서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속으로 저놈은 목숨도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를 없앨 궁리를 했습니다 서울 장안에 이르자 그들은 객주집을 찾아 묵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은 그와 같이 묵을 수는 없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큰 대문을 단 의리의리한 집에 배꽃이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날도 저물고 하여 선비들은 이놈아 너는 우리를 따라오지 말고 저 배나무 속에나 들어가 잠을 자라 하였습니다 그는 선비들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집의 담을 뛰어넘어가 배나무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저놈 얼마 안 지나면 저 집 종들에게 붙들려 죽도록 매를 맞을 거야 도둑으로 몰리고 말 테니까 선비들은 낄낄 웃으면서 귀찮은 놈을 떼어버려서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과거를 맡아 치르는 시험관의 집이었어요 그 사람은 딸을 일곱이나 두었는데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선비에게 딸들을 하나씩 시집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둘째까지 시집을 보냈던 차였지요 밤이 되자 그 집의 배나무에서 이상한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대감이 그 불빛을 보고 큰 딸에게 말했어요 야 저 대나무에 가보아라 이상하지 않느냐 큰 딸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가보고 들어와서는 배나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나가서 보고 오너라 둘째도 나가보고 와서는 아버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셋째가 나가보고 오너라 셋째 딸은 그날 밤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하였습니다 내일 과거가 실시되고 장원한 선비가 밝혀지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던 중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가 나가보니 배나무에 반짝이는 불빛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배나무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당 아이가 자고 있는 걸 찾아냈지요 처음에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살그머니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밝은 데서 보니까 비록 차림은 노추하였으나 얼굴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잠자는 데에서 이상한 불빛이 비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언니가 찾아내지 못한 사람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무슨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딸은 그에게서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시도 지어보고서 그 글재주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그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과거에 응시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과거를 볼 곳으로 가서 주위의 아름다운 전경을 구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당 아이가 서울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서당 선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양반집 아들들이나 입는 좋은 옷을 입고 어엿한 양반집 자식처럼 차린 서당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휴를 물었지요 응 이거 그 배나무에 있더라 지금도 많이 있어 그리고 그 배나무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 서당 아이는 이 선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꿈인데 이들은 과거에 낙방하느냐 합격하느냐 마음을 조아리는 처지인데 꿈을 꾸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지요 무슨 재수 좋은 꿈이라도 꾸었는가 해서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꿈 이야기를 얼른 꺼내질 않았어요 좋은 꿈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생각나서였습니다 무슨 꿈인데 그건 말할 수 없어 얼마나 귀한 꿈인데 말해봐 말하지 않겠다고 하자 서당 선비들은 더 안달을 하며 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것 없이 오늘 저녁 그 배나무 위에서 자보면 알 거 아니야 서당 선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나무는 이상한 나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배나무에서 잠을 자던 선비들은 그 집 종들에게 들켜 도둑으로 몰려 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고머고 도둑놈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날 서당 아이는 셋째 딸이 시키는 대로 과거를 보았습니다 장원이 된 것은 물론이었지요 장원급제 발표가 있은 후 대궐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셋째 딸은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둘이는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힘센 누이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젊은 부부가 새로 살림을 시작하면서부터 힘센 자식을 낳아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아기를 갖자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지만 집에서 기르는 소를 잡아먹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소를 열 마리나 잡아먹였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원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시 부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바라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소를 잡아먹였어요 열 마리를 잡아먹이면 또 딸일지도 몰라 아홉 마리를 잡아먹였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그럴 줄 알았으면 열 한 마리를 잡아먹일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두 오누이는 잘 자랐습니다 소를 잡아먹여서인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무척 건강하고 몸집도 유난히 컸지요 자랄수록 아이들은 힘이 셌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싸움을 하든 씨름을 하든 이기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몇 살 위 아이들도 그 오누이에게는 당하질 못했습니다 오누이가 열여덟 살이 되던 해였어요 동생은 벌써 유명한 씨름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장사가 났다고 마을에서는 야단들이었지요 그 노이도 힘이 셌습니다 여자라서 그렇지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몇 사람 몫을 해내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어요 누이는 마을 샘에서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등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운 날씨 날씨 탓인지 노루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오다가 사람을 보고 주춤거리며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노이는 물동이를 린 채 노루를 쫓아가 결국 잡고 말았지요 또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데 발에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때여서 눈을 가만히 뜨고 살펴보니 큰 바윗돌이 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이는 물동이를 등에 쥔 채 그 돌을 들어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그 돌은 동네 젊은이들이 힘자랑을 하기 위하여 마을에 마련해 놓은 힘 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동네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길 가운데 있었던 그 힘 돌이 밤사이에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돌을 그렇게 쉽게 옮겨 놓을 사람이 이 동네에는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네에서 이 동네 사람들을 깔보고 들고 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동네로서는 여간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동네 청년들이 모여 그 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힘 돌을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내고는 청년들은 더 긴장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를 업신여겨서 이렇게 멀리 던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청년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그 누이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 돌을 지워버렸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으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동생은 누이의 힘도 꽤 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봄에 이웃고을에서 큰 씨름대회가 벌어진다는 소문을 동생이 들었어요 이 고을에서는 자기를 당할 자가 없으니 이웃고을에 가서 힘을 겨뤄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을에 까지 나가서 힘자랑하는 것을 그 아버지나 누이는 말렸어요 잘못하다가는 그 고을 청년들에게 미움을 사서 씨름에 이긴다 하더라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나가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씨름판에 나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달래어도 아들은 꼭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아버지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씨름판은 구경꾼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하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고을 청년이 나타나서 동모델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동생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은 씨름판 한복판에 떡 버티어 서서는 누구든지 덤빌 사람은 와보라는 듯이 사람들을 휘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수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은 못 보던 사람인데 이 고을 사람이 아니야 이 고을 사람이 아닌데 남의 고을에 와서 아주 까부는 거 아니야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점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럴 수만은 없지 않냐면서 흥분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씨름판으로 뛰어들었어요 떡 버티어선 동생과 한번 겨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수긍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흥분하던 청년들도 씨름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돌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팽팽한 실력이었지요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른 승부가 나질 않았어요 한참이나 버티고 밀치고 하다가 결국 동생이 지고 말았습니다 모여성 구경군들은 함성을 질렀지요 다른 골 사람이 와서 독판을 치는 게 약이 올라 있었는데 왠 청년이 그를 쓰러뜨려 버렸으니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별로 힘도 없는 주제에 까불었구나 이 한마디를 이 한마디를 하고는 청년은 상금탈 생각도 않고 시름판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동생은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세상에 나와서 처음 당하는 창피였습니다 시름판에서 일어난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기가 죽어 물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자리를 펴고 눕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식구들이 물어도 대답도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들어 누워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동생은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대강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저놈이 틀림없이 시름판에 나가서 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누이가 동생의 밥상을 들고 동생이 누워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놈아 시름에 졌으면 힘을 더 길러야 할 것이지 그렇게 처박혀 누워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한번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노님이지 그때 나와 상대한 그 사람이 노님이지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노님을 바라보면서 따지듯 하였습니다 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는 자리를 물러서면서 바보 같은 놈아 씨름에 졌으면 다음에는 이겨보려 해야지 그리고 힘이 좀 있다고 까보는 것이 아니야 뭐 그 정도 힘을 가지고 하고 꼬지졌습니다 동생은 벌떡 일어나 노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노님 몰라봤습니다 제가 노님을 몰라봤습니다 왜 진작 그걸 몰랐을까요 노이는 동생을 물가러미 바라보다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동생은 노이의 웃음 속에서 힘자랑을 한다고 웃질대는 자기를 혼내주려고 남자 옷차림을 하고 씨름판에 나타났던 노이를 비로소 알아보았답니다 남편 따라 죽은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혼자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비슷한 처지여서 나이가 차도 결혼을 할 형편이 못되었지요 이들의 나이 스몰이 되자 이들의 집주인들은 서로 의논하여 짝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은 살림을 차려 따로 나가 살게 되었어요 이들 부부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아내는 남의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갔지요 어느 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이 끝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배에 같이 탔던 다섯 사람이 모두 돌아오질 못하였어요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은 바다로 달려가서는 푸른 바닷물을 향해 통곡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 남편을 부르면서 올버지졌지요 사람들은 그 부인이 미쳤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시체나마 떠올라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빌었으나 남편의 시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부인은 죽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인은 그 포구 옆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죽은 그날 밤에 지금껏 떠오르지 않았던 그 남편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불쌍한 부부를 바닷가에 묻어주었어요 그때 그 마을에 어떤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 두 부부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와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를 지어 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이들을 위해 비를 세워주겠다고 혼자 생각했어요 몇 해 후에 그 선비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낙방하고 말았지요 고향에 돌아온 그는 낙심하여 글도 읽지 않고 바닷가를 거느면서 탄식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선비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그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여 과거를 보셔요 하고 딱 한마디를 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선비는 그날 밤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자기가 너무 약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는 그 여인의 말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의 선비는 과거에 급지하였어요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를 다시 공부하게 해준 여자가 바로 바닷가에 묻힌 그 열렬하고 생각하고는 그 무덤에 가 성묘를 하고 열려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불쌍하게 살다가 갸륵하게 죽은 그 부인을 위로하는 제사를 매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그 부인을 위한 열려제를 지내주었고 그 바위를 열려바위라 불러오고 있답니다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옛날 옛날에 나라에 몹시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어디를 가나 굶고 있는 백성들이 널려있었고 아이들은 노력했던 얼굴로 단밑에 모여앉아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비치는 팔과 다리는 소아마비에 걸린 것처럼 가늘었지요 어른들은 힘없이 지나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라도 먹여살려야 할텐데 흉년이 드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도둑도 들끓었습니다 왕이 물러나야 한다고 조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지요 그러자 대궐에서는 할 수 없이 몇 해 동안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월 초하루부터 한 집에 세 호흡식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이만큼이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관리들이 곡식을 다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더 좋은 집과 옷을 갖기 위해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세 호흡이었던 것이 차츰 차츰 두 호흡으로 줄었고 다시 한 호흡으로 줄더니 이제는 아예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리들은 관리들은 처음엔 눈치를 보며 몰래 빼돌리다가 이제는 아예 보란듯이 몽땅 제 집 창고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그냥 놓아도다니 말이지요 어쩌면 대궐에서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같습니다 그러나 말 한 번 삐끗 잘못했다가는 잡혀갈 것이 뻔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시중이라는 관리를 각지에 보내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구실 아래 누가 왕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나 부패한 관리를 쫓아낼 모의를 하지 않나 감시를 하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라 안에는 웬 노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흰 수염이 가슴 깨까지 자라고 키고리 장대하여 잘문이 열명이 덤벼들어도 한꺼번에 넘어뜨릴 수가 있을 정도인데 곧 백성들을 모아 새 나라를 세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이런 소문을 나라에서 좋아할 가닥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노인 이야기를 하다가 시중에게 걸리면 영락없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관리들은 모른 채 하면서 힘없는 백성들만 골라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잡아가는 시중들 또한 관리들 못지않게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썩어빠진 관리들만 판을 치고 있는 때에 한 고을에서는 곡식이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순정공이라는 관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고다서 고을 백성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수로부인 역시 와음씨가 고아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순정공을 도왔지요 순정공이 다스리는 마을에서는 이번 흉년에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순정공은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있으면 자신과 가족들의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신은 굶더라도 백성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고을의 관리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마을을 다스리는 순정공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지가 지가 무슨 부처님이라도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게 말일세 잘난체는 혼자서 다한다니까 나쁜 짓만 골라 해서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순정공이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관리들이 작당을 해서 순정공을 모함하는 글을 왕에게 올렸지요 순정공이 곡식을 빼돌렸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못된 짓을 아무 잘못도 없는 순정공에게 덮어 씌운 것이지요 어리석은 왕은 썩어빠진 관리들의 글만 믿고 순정공을 당시에는 아주 외진 고장이었던 강릉 땅의 관리로 쫓아 보냈습니다 순정공은 여러 번 왕에게 사실대로 글을 써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 뒤 순정공은 수로부인과 몇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강릉의 새 부임지로 떠났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동해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절로 절벽 꼭대기에는 이제 막 피어난 철주꽃이 무더기로 활짝 피어 있어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넋을 잃고 철주꽃을 바라보던 수로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함께 있던 병사와 하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절벽 위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때 마침 흰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한 노인이 암소를 끌고 가다가 수로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소를 나무 밑둥치에 묶더니 절벽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에 퇴퇴 침을 두어번 뱉어 비비더니 노인은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 동작이 어찌나 날렵하고 안정감이 있던지 모두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노인은 꽃을 한 송이 꺾어서 라는 듯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꽃을 수로부인에게 내밀며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지어 읊었습니다 제목은 꽃을 바치는 노래입니다 자주빛 바위 옆 그루터기에 암소를 묶어두고 나의 손 부끄럽지 않다면 꽃 꺾어 바치오리다 수로부인은 노인으로부터 꽃과 시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빙긋 한 번 웃고는 묶어놓았던 암소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순정공 일행은 다시 길을 갔어요 떠난지 이틀째 되는 날 임혜정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정자에서 점심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닷물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갈라진 자리에서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임혜정으로 날아와 수로부인을 채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다에 사는 용은 수로부인의 아름다운 겉모습에 반해 오래전부터 잡아올 국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생겨 얼씨구나 하고 잡아간 것입니다 느닷없이 아내를 빼앗긴 순정공은 안절보절 어쩔 줄을 몰랐지요 하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잡혀간 아내를 구해올 길은 없었습니다 순정공 일행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팔만 동동 고르며 안타까워 했어요 그때 또 한 노인이 길에 나타났습니다 소염도 길고 걸음걸이도 기운 차서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다 준 그 노인 인가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빛에 타기는 했지만 그 노인보다 훨씬 몸집이 크고 기운이 세보였지요 얼굴은 쭈그렁 주름 투성이였지만 눈빛은 아이처럼 해맑았습니다 노인은 순정공 일행이 모여있는 정자로 나는 듯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수로부인이 용에게 잡혀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옛사람의 말씀에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외치면 무쇄도 녹인다 했소 아무리 기운이 세고 재주가 많은 바닷속에 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어찌 감히 여러 사람의 외침을 두려워 하지 않겠소 빨리 근처의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지시오 그래야만 수로부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순정공은 병사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사람들이 저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바닷가 언덕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노인은 소나무 그늘 아래서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제목은 바다 노래였어요 거부가 거부가 수로부인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아사간 용의죄 얼마나 크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널 잡아 구워먹으리 노인은 이 노래를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대기로 언덕을 치며 이 노래를 목천거 불렀어요 노인이 노인이 부르면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하늘에 하얀 빛을 내는 첫 별이 떴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소리가 파도 소리를 가르고 바닷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까처럼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수로부인을 등에 태운 거북이 기어 나왔습니다 거북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앞까지 와서 수로부인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바다로 거북이를 쫓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꺼번에 부른 노래소리에 겁을 먹은 용이 수로부인을 되돌려 준 것이랍니다 견우와 직녀의 눈물 하늘나라 높은 곳에 직녀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직녀는 배를 아주 잘 짜는 예쁜 공주였어요 세상이 곱기도 하지 어쩜 이렇게 촘촘하게 짰을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공주님의 배 짜는 솜씨는 정말 놀라워요 보는 사람들마다 직녀의 솜씨에 감탄을 했답니다 옥황상재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 흐뭇했어요 그날도 직녀는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였어요 누가 보는 것일까 직녀는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멀리서 목동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직녀는 시녀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예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이 누구니 아 저분은 견우님이에요 견우님 네 하늘나라에서 소를 가장 잘 돌려오고 돌보는 분이에요 사나운 소도 견우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대요 그날 이후 직녀는 견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견우의 피리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아 배를 짜다 말고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견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직녀는 시녀를 시켜 견우를 불러왔습니다 직녀 직녀를 피리를 잊지 않아요 소를 돌보는 목동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기에 소들이 이렇게 제 맘대로 날뛰는 거냐 옥황상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직녀는 배틀에만 앉으면 견우 생각이 났습니다 견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소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직녀의 얼굴만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는 또다시 이를 팽개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두 사람을 떼어놓도록 하여라 하늘나라 군사들은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갈라놓았어요 견우님, 직녀공주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구슬피 울기만 했답니다 두 사람의 애 끓는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옥황상제에게 두 사람을 용서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의 규율이 무너진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옥황상제는 사람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마냥 떼어놓기엔 울고만 있는 견우와 직녀가 너무 가여웠거든요 결국 옥황상제는 1년에 딱 한 번만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를 위해 1년에 한 번 은하수 위에 다리를 놓아다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는 견우와 직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굽이쳐 흐르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는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 직석날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주는 오자꼬를 건너서 말이에요 하지만 만남의 기쁨도 잠시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다시 은하수 건너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짧은 만남 긴 이별을 되풀이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7월 7석엔 항상 비가 내린대요 사람들은 그 비가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과 헤어질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7월 7석이 지나고 나면 까마귀와 까치는 머리 부분의 깃털이 숭숭 빠져버립니다 견우와 직녀가 밝고 지나갔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슬픈 사랑을 이어갔답니다 막내 아들의 효성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한 보좌 영감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이른이 넘었으므로 하루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듣거라 나는 이미 늙은 몸이라 언제 이승을 하직할지 모르는 터이니 이제는 내 재산을 모두 너희들에게 나누어줄까 한다 그러니 소원대로 말해보아라 그러자 마다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자기가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듯 다투듯 말했습니다 다투듯 말했습니다 먼저 먼저 마다들이 집과 논밭을 모두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하자 둘째 아들도 그에 못지않게 세강과 보석은 몽땅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두 형들과는 달리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막내에게 막내야 너는 어찌하여 도무지 말이 없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주신 이렇듯 튼튼한 몸을 가졌는데 또 무슨 재산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 염려 마십시오 막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오냐 내 뜻이 그러하다니 참으로 겨륵하구나 그렇게 하렴구나 하고 재산은 모두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마지와 둘째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자 각기 딴 살림을 사려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막내는 여전히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막내는 워낙 효성이 지극해 아버지가 버섯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는 날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섯을 따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깊고 험한 산속을 헤매며 버섯을 따고 있던 막내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차차 어두워 오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날익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 문득 한 고갯마루에서 외딴 오막살이를 한 채 찾아 냈습니다 옳다 쿠나 저 집에 들어가 하루밤을 지내야겠다 막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오막살이로 다가가 주인 계시오 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오막살이는 빈집이었어요 막내는 그 안에 들어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들자 난데없이 도깨비들이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도깨비들은 모두 부자 방망이를 들고 있어 그 방망이만 두드리면 무엇이든 소원대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방 금이 와르르 쏟아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방 은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그 부자 방망이로 술과 떡과 과실을 나오게 해놓고 모두 둘러서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아마 밤마다 그러며 즐기는 듯 했어요 그 꼴을 본 막내는 그만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도깨비들이 야릇한 소리를 내지르며 마구 찍고 까보는 것이 여간 우스꽝 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다 잡아라 도깨비들은 웃음소리에 놀라 갑자기 막내를 둘러싸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막내는 어쩔 수 없이 도깨비들에게 잡혀서 방 한가운데로 끌려나왔어요 웬 사람이냐 무슨 일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었느냐 혹시 도둑이 아니냐 도깨비들은 막내를 둘러싸고 이것저것 다그쳐 물었습니다 막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드릴 버섯을 따라와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막내의 효성에 감동해 금과 은을 한 짐 잔뜩 주었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짊어지고 돌아와 형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괴물을 물리친 두꺼비 옛날 옛적 어느 가난한 집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처녀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푸는데 새끼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귀여우는 겁니다 처녀는 그냥 지나가는 두꺼비인가 보다 생각하고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처녀 곁에 다가와 밥주걱을 빤히 쳐다보는 엉금엉금 배가 고파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처녀는 두꺼비가 불쌍해서 자기가 먹을 밥을 덜어 주었지요 두꺼비는 눈을 끔뻑거리며 그 밥을 다 먹고는 엉금엉금 엉금엉금 마당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두꺼비가 끼니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처녀는 자기 밥을 조금씩 덜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꺼비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먹는 양도 차츰 많아졌어요 그만큼 처녀의 밥은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처녀는 두꺼비를 내쫓지 않고 계속 자기 밥을 덜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처녀가 사는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산 동굴 속에 사는 괴물이 밤마다 나타나 마을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번 괴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첫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너무 슬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드디어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날 처녀는 연애 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 밥을 풀 때쯤 어김없이 마당 어귀에서 두꺼비가 기어 나왔어요 처녀는 차발에 수북이 밥을 담아주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두꺼비가 나 죽고 나면 이제 누가 너에게 밥을 주니 이것이 내가 주는 마지막 밥이니 많이 먹어라 그리고 오며 가며 우리 부모님 잘 계신지 살펴봐 다오 처녀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꺼비는 눈을 끔뻑이며 울고 있는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동굴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처녀는 사람들과 함께 동굴로 향했어요 아이고 얘야 처녀는 처녀는 부모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처녀의 눈앞에 뭔가 거무티티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눈물을 닦고 봤더니 글쎄 두꺼비가 눈을 끔뻑이며 처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두꺼비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니 얼른 가 따라오면 너까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서 가 응? 그런데도 두꺼비는 엉금엉금 처녀를 따라갔어요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처녀는 다시 한번 두꺼비를 쫓으며 말했습니다 더 따라오면 안된다 어서 내 갈길로 가 하지만 두꺼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구나 그냥 데리고 들어가렴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전혀는 할 수 없이 두꺼비와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고 축축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오싹 소름이 돋고 와들와들 몸이 떨렸지요 처녀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꺼비가 가만히 다가와 처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처녀는 우틀두틀한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쓰다듬으며 무서움과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디에선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녀는 그 소리에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런데 두꺼비는 사방을 살피더니 턱 밑에 있는 주머니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그러고는 동굴 천장을 향해 하얀 입김을 마구 뿜어 댔습니다 그러자 무지무지 큰 구렁이만 한 지네가 툭 떨어졌어요 지네도 두꺼비를 향해 독을 뿜어대기 동굴 안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해졌습니다 지네와 두꺼비의 무시무시한 싸움은 한치에 물러섬도 없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동굴 입구로 몰려왔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동굴 안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죽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네 옆에는 두꺼비도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놈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괴물이었어 두꺼비가 지네와 싸우다 죽은 모양이야 정신을 잃었던 처녀는 사람들이 옹성거리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처녀는 부축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두꺼비에게 다가갔어요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처녀는 죽은 두꺼비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처녀와 마을 사람들은 해볕이 잘되는 곳에다 두꺼비를 묻어 주었어요 그 후로는 마을에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처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먹을 밥을 동물들에게 조금씩 나눠 주었답니다 자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꺼비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며느리 덕 옛날 옛날에 천지연이라는 아름다운 폭포가 울창한 숲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와 물 떨어지는 모습은 실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지요 더구나 폭포 폭포 아래에는 넓은 못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데 이곳에는 큰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기포는 당시에는 서기진이라고 서기진이라고 해서 외놈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얼굴이 예쁘고 마음이 고우며 행실이 얌전하기로 소문이 난 순천이라 하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여러 총각들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명문이라는 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씨 곱고 얼굴이 예쁜 순천이는 나이 열아홉이 되자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이웃마을 법환리 강시댁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서기진의 모든 총각들이 서운을 했습니다 특히 명문이는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지요 그 후부터 그의 생활은 형편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놀음과 싸움 등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도 명문이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를 멀리했습니다 차차 명문이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그럴수록 그의 생활은 점점 더 흐트러져 갔습니다 한편 시집을 간 순천은 정말 착한 며느리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효도와 시집 일가에 대한 예의범절이며 남편에 대한 공경은 온 마을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어요? 순천은 해 곡식으로 빚은 술과 떡을 마련하여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친정이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드나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흐뭇한 친정으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친정에 가는 걸 명문이라는 그 건달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문인은 서기진에서 법한리에 이르는 천지연 입구에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날이 어슬어슬 어두워갈 무렵에 순천이는 친정을 나섰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법한리니까 얼른 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다가 그만 늦어진 것입니다 순천이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발끝만 바라보며 부지런히 걸었지요 그녀가 천지연 폭포 바로 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명문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얼굴은 벌겋게 술이 취해 있었고 눈은 이멀거니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아무런 생각도 하질 못했습니다 아가씨 나를 모르겠어요 순천은 깜짝 놀라며 상대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험상굳은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순천은 대답을 못하고 무서워서 떨기만 했어요 나요 나 명문이요 순천은 정신을 차리고 앞에 버티어선 청년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 같기도 했어요 누구신데요 나를 모른단 말이요 나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건달이 된 것도 다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란 걸 모른단 말이요 그 순간 순천의 가슴이 요란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보니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총각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서로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니 뭐니 하는 말이 도무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순천이는 무서워서 몸을 꼼짝할 수 없었어요 난 이제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난 당신이 없으면 죽어버릴 작정이요 이렇게 소리치며 명문이는 순천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애걸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같이 살아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남의 아내가 된 몸이요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소 이 손을 놔요 그렇지 않으면 나 소리치겠어요 눈을 부라리고는 명문이를 향해 쏘아붙였지요 지금 여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누구라도 나타나 내일을 방해한다면 너를 끌고 저 폭포로 뛰어내려 같이 죽고 말 거야 명문은 순천을 더욱 세게 붙들고 몇 번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아래 천지연물에서 무엇이 솟구쳐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순천이를 붙들고 있었던 명문이를 낙가채서는 하늘로 솟아 올라갔습니다 순천은 너무나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라 그만 깜빡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이따가 깨어나보니 하늘은 환하게 밝은데 한 마리의 큰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순간 그녀는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용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휘둘러 봤을 때였습니다 반짝이는 구슬이 그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건 여의주 아닌가 순천이 소리를 지르며 구슬을 손에 넣자 그것은 바로 임자를 만난 듯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여의주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 시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저녁에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의주를 몰래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집안 살림이 차차 넉넉해졌고 아들딸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랐지요 모든 일이 잘 되어 집안에서나 마을에서는 모두 며느리 덕이라고 며느리 칭송이 자자하였다 합니다 완두콩 다서달 한 콩깍지 속에 완두콩 다서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콩알도 연두빛이고 콩깍지도 연두빛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 모두 연두빛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만 같았어요 콩깍지는 점점 자랐습니다 콩알들도 자랐습니다 그들은 콩깍지 속에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앉아있었습니다 밖에서 햇빛이 비쳐오면 깍지 속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깍지는 점점 맑고 투명해져 갔습니다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깜깜하고 모든 것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콩알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또 생각도 깊어 같지요 이제는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는 거니 이러다간 다 말라 죽어버릴지도 몰라 밖에 나가면 무엇인가 꼭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만 같은데 한 콩알이 말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갔어요 콩알들은 노랗게 익었습니다 콩깍지도 노랗게 되었지요 온 세상이 노랗게 변했구나 콩알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콩깍지가 이상하게 비틀리는 것 같더니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의 손에 실려 다른 콩깍지들과 함께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젠 곧 깍지가 열리게 될 거야 그들은 말하면서 어서 밖으로 나갈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선 누가 제일 먼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곧 밝혀지겠지 제일 작은 콩알이 말했습니다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제일 큰 콩알이 말했습니다 닭 하는 소리와 함께 콩깍지가 터졌습니다 다섯 콩알은 모두 햇빛 밝은 세상으로 굴러 나왔어요 그들이 나온 곳은 어린 소년의 손바닥 위였습니다 소년은 총알로 쓰기에 꼭 알맞게 생긴 콩알들이라면서 얼른 하나를 집어 총에 넣고 쏘았습니다 야 이제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다 날 잡을테면 잡아보라지 콩알은 이렇게 외치며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나는 햇님한테로 곧장 날아갈테야 거긴 가볼만한 곳인 것 같아 내게 꼭 알맞은 깍지일 거야 이렇게 말하며 두 번째 콩알도 날아갔습니다 우린 어딜 가든지 잠이나 잘테야 굴러다니기는 다 마찬가지니까 다른 두 콩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손에서 마루 위로 떨어져 또르르 굴렀습니다 그러나 곧 소년의 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우리가 제일 멀리 날아가나 보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될 대로 되라 제일 작은 콩알이 하늘을 달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락방 창문 밑에 있는 낡은 널반지에 맞고 떨어져 부드러운 흙과 이끼가 나 있는 구멍 속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이끼가 그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그 구멍 속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다락방에는 아주 가난한 엄마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난로를 청소해 주거나 장작을 폐주거나 하는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건강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는 이 엄마의 외동다리 병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아주 몸이 약해져서 1년 내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아이도 제 언니 있는 곳으로 갈 것만 같구나 두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신 하느님께서 하늘을 데려다가 길러주시고 계시지 나머지 하늘을 기르며 사는 게 참 즐거웠는데 두 아이는 서로 떨어져 있기가 싫은 모양이야 아파서 누워 있는 이에는 하늘에 있는 언니 있는 데로 가고 싶은 모양이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른 아이는 늘 그대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벌러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는 하루종일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막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려던 때였지요 작은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밝게 비쳐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알턴 아이는 갑자기 햇살이 세며들어오는 창문 아래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 파란 게 뭘까 엄마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요 엄마가 창가로 다가와서 유리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완두콩이구나 어떻게 이런 틈 바구니에 가져와서 싹이 돋고 파란 잎이 나왔을까 이젠 너에게도 작은 꽃밭이 생긴 셈이구나 엄마는 알른 아이의 침대를 창가로 옮겨주었습니다 이제 소년은 언제나 완두콩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곧 병이 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소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햇볕이 잠 따뜻했어요 완두콩이 아주 기운차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았어요 나도 기운이 나서 일어나고 또 햇볕 따뜻한 밖에도 나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니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딸에게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작은 완두콩 덩굴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로 받침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문턱에서 위쪽 창틀에 까지 녹근을 메어 완두콩 덩굴이 감고 올라올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완두콩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어쩌면 여기 꽃이 피었네 이제 엄마는 어쩌면 딸의 병이 나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 딸은 요즘 전보다 훨씬 즐겁게 얘기도 하고 똑바로 일어나 앉아서 눈에 반짝이며 완두콩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은 처음으로 한 시간 동안이나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딸에는 따뜻한 햇볕을 쪼이기도 했습니다 열린 창 밖에서는 연분홍 완두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몸을 굽히고 하늘하늘한 꽃잎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수잎꽃을 심어서 가꾸고 계신 거란다 내가 보고 기뻐하라고 말이다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를 하며 예쁜 천사 같은 완두꽃에게 웃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완두콩 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 잡을 때면 잡아보라지 하며 넓은 세상으로 날아간 콩알은 지붕이 물바지통에 떨어졌다가 비둘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잠이나 자겠다던 게으른 두 콩알도 아주 멀리 멀리 날아간 셈인데 왜냐하면 이것들 역시 비둘기의 먹이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님에게로 날아가길 바랬던 네 번째 콩알은 금한 시궁창에 떨어져 더러운 물속에 여러 날을 빠져 있다가 퉁퉁 불어버렸습니다 한편 다락방에 사는 그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두 뺨은 장미빛으로 발글에 물들어 있었어요 소녀는 가늘다란 두 손을 모아 연분홍 완두꽃을 받쳐 들고 하나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답니다 완두콩 한 알이 소녀의 목숨을 살린 세미랍니다 전나무 깊은 숲 속에 아주 작은 전나무 예쁜 전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햇볕도 잘 들어오고 공기도 시원해서 무척 살기 좋은 숲이었어요 키가 큰 전나무와 소나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 어린 전나무는 얼른 키가 큰 나무로 자라고 싶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햇볕이나 시원한 공기를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산 딸기를 찾아 숲에 나와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뛰노는 시골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데는 실에다가 주렁주렁 산딸기를 꿰어 가지고 와서 어린 전나무 옆에 앉아 놀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참 귀엽고 예쁘게 생긴 전나무다 그치? 하고 말했지만 나무는 듣지 못한 채 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그는 꽤 많이 자랐어요 또한 해가 지나자 그는 조금 더 키가 커졌습니다 오래된 전나무는 키도 크고 늘어진 가지도 많았습니다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얼른 키가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전나무는 얼른 키가 커지고 싶었습니다 햇살을 보아도 새들을 만나도 그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하얀 눈에 뒤덮인 숲이 반짝반짝 빛날 때면 토끼들이 눈을 밟고 나와서는 어린 전나무를 깡충 뛰어 넘으며 놀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몹시 화가 났지요 그렇게 겨울이 두 번이나 지나고 세 번째 겨울이 찾아오자 그는 토끼가 뛰어 넘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얼른 얼른 자라고 싶어 어린 전나무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나무꾼들이 키가 큰 나무들을 베어 가곤 했습니다 제법 크게 자란 그는 그런 광경을 보며 몸을 떨었지요 그렇게 멋있던 나무들이 우지끈 뚝 딱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 위로 넘어지면 긴 가지들이 다 잘려 나가고 볼품없이 키만큼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끄는 마차에 실려 사라지곤 했지요 봄이 되어 제비와 황새들이 날아오자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너는 아니? 하지만 제비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새가 황새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알 것도 같아 이집트에서 이리로 날아오다가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을 많이 보았거든 그 배에서는 전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 나도 얼른 커서 바다로 날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다라는 데는 어떻게 생긴 곳이니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황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지금이 좋은 것이야 내 몸에서 생명이 용소슴치며 무럭무럭 자라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햇볕이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은 전나무 가지에 입을 맞춰 주었고 이슬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었지요 하지만 어린 전나무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탄설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무들이 잘려나갔어요 아주 잘생긴 나무들 그리고 전나무보다 더 작은 나무들도 잘려나갔습니다 저 애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보다도 작은 애들인데 참새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눈부신 장식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거야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 성탄절이면 빛을 내며 울긋불긋 사과랑 과자랑 장난감을 가지마다 달고 있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는 못 봤어 어쨌든 반짝반짝 아주 멋있었지 나도 그런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 바다로 가는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서 성탄절이 왔으면 좋겠다 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막 피어나는 내 젊음이 좋은 거라니까 햇빛과 공기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좋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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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왔고 그는 제일 먼저 잘렸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팠어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옛 친구들 작은 나무숲들과 꽃들을 어쩌면 새들도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나무 전나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집 마당에 내려졌습니다 이 나무가 근사하군 다른 것들은 필요 없겠는데 사람들이 그를 번쩍 들어 커다란 방으로 안고 갔습니다 머슴들과 젊은 아가씨들이 전나무 가지에 장식품들을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과자를 잔뜩 집어넣고 색종이로 만든 가방에 담더니 다른 가지에는 사과와 밤과 호두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나무의 맹곡대기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별을 달아주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져 전나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숲에 있는 숲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나를 보러 올 거야 참새도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겠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멋진 장식으로 단장한 채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겠지 그러나 그러나 고 전나무는 등줄기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에 매달린 선물들을 뜯어 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찢어질 듯 휘어졌지요 방바닥으로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예쁜 장난감들을 들고 너무나 좋아하며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전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지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어서 옛날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조금 뚱뚱한 아저씨를 나무 옆으로 잡아 끌며 졸랐습니다 아저씨는 전나무 밑에 앉았어요 그래 여기 앉자 나무도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뚱뚱한 아저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나무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지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라는 머슴과 하녀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멋있는 장난감들을 달아줄 모양이지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나무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락 속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전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럴까 여기서 무엇을 하란 말이지 여기서도 옛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 후 낮이 가고 밤이 와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큰 가방을 넣어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나무를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밖은 지금 겨울인가보다 땅이 꽁꽁 얼고 눈에 덮여 있어서 나를 심을 수 없나봐 봄이 올 때까지 여기에 나를 보호해 두는 것인가 봐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락으로 들어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가방들이 옮겨지고 전나무는 상자에서 뽑혀져 마룻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나무를 끌고 햇빛이 비치는 층계로 가져갔어요 이제야 즐거운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이구나 전나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전나무는 얼떨떨 했지요 마당에는 꽃밭이 있었는데 모두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하게 되나 봐 전나무는 성탄 기분이 좋아서 나뭇가지들을 쭉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지들은 모두 누렇게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잡초가 우거진 마당 구석에 버려져 있었어요 나무 꼭대기 위에서는 황금빛 별이 햇빛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성탄절에 전나무 둘레에서 춤추며 좋아하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자 전나무는 반가웠어요 제일 작은 꼬마가 그에게로 달려오더니 황금빛 별을 뜯어냈습니다 보기 흉하게 다 늙어버린 성탄절 나무에 아직도 별이 붙어 있었다 꼬마는 나뭇가지를 우지직 우지직 마구 밟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나무는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하게 자라는 마당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았지요 그는 다락 속 캄캄한 구석에 그냥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자라던 시절 성탄절 전날 밤의 즐겁던 시간 갑돌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듣던 작은 생지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렸어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즐겁던 시절에 마음껏 즐겁게 지냈어야 하는 건데 가련한 전나무가 소리쳐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소년이 전나무를 도끼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장작더미가 되어 마당 구석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무 토막들은 활활 타오르는 난로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제일 작은 꼬마의 가슴에서는 가장 행복하던 날 밤 전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던 황금빛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전나무는 그렇게 행복했던 날개를 떠올리며 사라져 버렸답니다 주머니 속 멋진 청년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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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이좋키로 소문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콩알 하나 쌀알 하나도 꼭 나눠서 먹었고 어딜 가든 항상 붙어 다녔어요 서로를 무지무지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지요 비나이다 손가락만 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갖게 해주십시오 어느새 부부의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갑자기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낳은 겁니다 세상에 신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춤을 추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아기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소 그러고 보니 갓난 아기가 정말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손가락만 하든 장대만 하든 소중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부부는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나이는 열다섯 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키는 여전히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엄지 동이라 불렀습니다 엄지 동이를 보면 아이들은 마구 놀려댔어요 야 난쟁이 개미한테 밟혀 죽지 않게 조심해 나뭇가지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겁을 주기 일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하지만 너무 늙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엄지 동이를 큰 도시로 보내기로 한거지요 예야 큰 도시로 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렴 그래서 더욱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부부는 보리짚으로 만든 칼집에 바늘 하나를 꽂아 허리에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밥그릇 배에 태운 다음 나뭇가지를 꺾어 노를 만들어주고는 눈물을 참으며 떠나보냈지요 집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엄지 동이는 커다란 항구에 닿았습니다 우와 무지무지하게 크구나 엄지 동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까탁하면 발에 밟힐 것 같았거든요 엄지 동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의리의리한 어느 재상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엄지 동이는 대문 틈으로 집안을 빨끄미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마침 재상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엄지 동이는 문틈으로 쏙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었지요 모기 한 마리가 웽웽 거리는 소리만큼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더 크게 소리 쳤습니다 손톱만한 목을 쭉 빼고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재상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말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분명 사람의 소리였는데 그때 엄지 동이가 재빨리 화단의 돌 위로 올라가 소리 쳤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재상은 그제야 엄지 동이를 발견했습니다 엄지 동이는 조그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 동이라고 합니다 재상은 엄지 동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엄지 동이가 작은 어깨를 뒤로 척 젖히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재상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귀엽고 당돌한 그 모습은 재상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 동이는 재상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키가 작긴 해도 영리하고 총명한 엄지 동이는 금세 모든 사람의 귀하움을 독차지 하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재상의 딸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하인 사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툭 하면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지 동이는 제주를 부려 아가씨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서 내기를 했는데 엄지 동이가 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겼지 아가씨는 엄지 동이를 한참이나 놀리다 잠이 들었지요 약이 바짝 오른 은 엄지 동이는 아가씨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엄지 동이는 재상이 선물로 준 과자를 몽땅 먹어치운 다음 자고 있는 아가씨의 얼굴에다 과자 가루를 잔뜩 묻혀놓았어요 그러고는 재상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아가씨가 나리께서 주신 과자를 다 빼앗아 먹었어요 딸의 입가에 묻은 과자 가루를 보고는 재상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상은 이번 기회에 철없는 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을 멀리 있는 섬에 잠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다 보면 철이 들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지동이가 아가씨를 모시고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아가씨도 엄지동이와 함께라면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엄지동이를 주머니에 넣고는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둘은 바다로 나가 작은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만 폭풍을 만난 겁니다 거센 비바람과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두 사람은 위험한 고비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떠다니다가 어느 삶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우린 살았어요 엄지동이와 아가씨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깨비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아가씨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놀란 아가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놈들 감히 우리 아가씨를 엄지동이가 보릿지프로 만든 칼집에서 바늘을 빼들고 소리쳤습니다 엄지동이를 본 도깨비들은 기가 막혔죠 뭐야 내 콧구멍보다 작은 녀석이잖아 도깨비가 엄지동이를 번쩍 들어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엄지동이는 도깨비 뱃속으로 쭉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엄지동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바늘을 꺼내 닥치는 대로 콕콕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죽겠다 도깨비는 기침을 해대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틈에 엄지동이는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엄지동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도깨비가 또 날름 삼켜버렸습니다 다행히 보리칼집이 목에 걸려 엄지동이는 재빨리 목구멍을 타고 올라가 콧구멍으로 다시 귓구멍으로 왔다갔다 하며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결국 도깨비들은 꽁지 빠지게 달아났어요 아이고 도깨비 살려 그 소리에 놀라 아가씨는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런데 얼마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던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고 간 겁니다 눈치 빠른 엄지동이는 얼른 방망이 곁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커져라 엄지동이야 커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엄지동이의 키가 쑥쑥 자랐습니다 매일 툭탁거리며 싸우던 엄지동이가 멋진 청년으로 변하자 아가씨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엄지동이는 이번에는 다른 방망이를 들고 뚝딱 두드렸지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러자 금은보아가 좌르르 쏟아졌습니다 우와 너무 멋져 엄지동이와 아가씨는 금은보아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가씨는 재상에게 엄지동이와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모셔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꿀 만드는 강아지 강원도 어느 산골에 꿀을 팔아 살아가는 꿀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산에 꽃이 많이 피어서 벌들이 꿀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꿀이 하도 많아서 값도 싸고 살 사람도 별로 없는 겁니다 안되겠다 한양에 가서 꿀을 팔아야지 꿀 장수 꿀 장수는 여러 개의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한양으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와서 보니 어디서 꿀을 팔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난생 처음 와본 터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르겠다 아무데서나 밟으면 어떨라고 꿀 장수는 길거리에 꿀 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싶어 꿀 사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양 부자가 이 모양을 보았어요 옳지 잘 됐다 저 어수룩한 촌놈을 속여 꿀 단지를 전부 베야 사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부자는 꿀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시오 한양 물정을 전혀 모르는 꿀 장수는 더러 겁이 났지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난 모르고 한 일입니다 이 일을 어쩌지요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혼줄이 날 테니 어서 내게 바시오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돈을 져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하게 단양쯤 줄이다 꿀 장수는 고마워하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냈습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리저리 한양 구경을 다니는데 장에 가보니 꿀을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던데 이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납디까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즘은 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쉰냥은 넋구니 받을 수 있는데 그제야 꿀 장수는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꿀 장수는 너무나 분해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부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꿀 장수는 활짝 웃는 낯으로 부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부자는 뜨끔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요 아이고 다리 어제일이 하도 고마워서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꿀 단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꿀 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까짓 꼴 가지고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꿀 장수는 부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똥 대신 꿀을 싸는 강아지입니다 사실은 어제 사가신 그 꿀도 꿀 강아지가 싼 것이지요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고 말고요 못 믿겠거든 한번 와보십시오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꿀 강아지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꿀 장수의 집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꿀 장수는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강아지에게 밤낮으로 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꿀을 먹이자 드디어 강아지가 똥 대신 꿀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욕심쟁이 부자가 정말로 꿀 장수를 찾아왔어요 꿀 장수는 부자에게 강아지가 꿀똥 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참 진짜 신기하구먼 부자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전움만 있으면 금세 돈을 벌 수 있겠다 부자는 꿀 장수에게 강아지를 팔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팔아먹고 사는데 이걸 팔라니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지 말고 파시오 얼마를 주면 되겠소 달라는 대로 다 드리리다 꿀 장수가 강아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부자는 더 꿀 강아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이백냥 삼백냥 아니 오백냥을 주겠소 오백냥을 줄 테니 내게 파시오 욕심쟁이 부자가 통사정을 열라자 꿀 장수는 못 이기는 척 강아지를 부자에게 팔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부자는 다음날 아침 꿀강아지가 꿀똥을 싸지 않는 사실을 알고 꿀 장수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전에 한 행동이 있어 찾아가지도 못하고 억울해서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새 딸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딸 셋 과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남의 빨래를 해주며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뱃속에선 뱃속에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차라리 악마의 일을 해주면 밥은 굶지 않을 거야 괴팍한 첫째 딸은 늘 투덜거렸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악마의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저희 집 일을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요? 신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첫째 딸이 냉큼 신사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야 다시 생각해보렴 저 신사는 코도 이상하고 난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어머니가 첫째 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의 코가 칼날처럼 반짝거리는 은 코인 거예요 하지만 첫째 딸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어디간들 지금보다 못하겠어요 가난한 집을 떠나지 못해 안달이던 첫째 딸은 제가 앞장서서 집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숲을 지나 한참을 더 가서야 신사와 첫째 딸은 집에 도착했어요 신사의 집은 의리의리한 저택이었습니다 자 마음껏 구경하시오 신사는 첫째 딸에게 집 구경을 시켜준 다음 마지막 방 앞에서 열쇠 꼬라미를 내밀었습니다 자 방 열쇠요 어디든 마음대로 열어봐도 좋소 하지만 절대로 이 방은 열어보지 마시오 예 약속할게요 신사의 말에 첫째 딸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날 밤 첫째 딸이 막 잠들고 난 후 신사는 첫째 딸의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아두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볼일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지요 저녁때나 돌아올 거요 그동안 청소를 깨끗이 해두시오 단 절대로 저 방은 열지 마시오 신사는 마지막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라고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 방에 뭐가 있길래 저러는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첫째 딸은 열쇠를 들고 마지막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딸깍 문을 열었어요 순간 첫째 딸은 기겁을 했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고 핏물로 흥건한 바닥에는 흉측하게 생긴 벌레들이 우글대고 있었어요 저 신사는 악마야 여긴 지옥이야 첫째 딸은 너무 무서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머리에 꽂힌 장미가 불길에 그을린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녁때 집에 돌아와 장미가 그을린 것을 본 신사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신사는 첫째 딸을 마지막 방으로 끌고 가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신사는 또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첫째 따님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일손이 모자라 그러니 한 명 더 데려갔으면 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둘째 딸이 따라 나섰습니다 둘째 딸을 데리고 온 신사는 이번에도 집안에 온 방을 구경시켜 주며 마지막 방은 열어보지 말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둘째 딸이 잠든 사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머리에 꽂아두었어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는 외출 준비를 했지요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두시오 단 저 방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오 염려 마세요 둘째 딸은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발길이 마지막 방으로 향하는 겁니다 결국 둘째 딸도 그 방문을 열어보고야 말았어요 방 안에는 무서운 불길이 너울 너울 춤을 추듯 타오르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둘째 딸은 얼른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머리에 꽂은 카네이션이 이미 불에 그을린 뒤였습니다 집에 온 신사는 둘째 딸도 불길 속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다음날 또 어머니를 찾아가 막내딸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고 영리한 막내딸까지 신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막내딸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방을 구경시켜주고 제스민 꽃을 머리에 꽂아준 다음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을 깨끗이 채우도록 하시오 절대로 마지막 방은 열지 말고 신사가 나간 후 집을 둘러보던 막내딸은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니들도 보이지 않고 할 일이 그리 많지도 않았거든요 막내딸은 머리에 꽂힌 제스민 꽃을 꽃병에 꽂으며 생각했어요 뭔가 갑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게 틀림없어 막내딸은 언니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마지막 방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우리를 꺼내줘. 언니들이 불 속에서 허우적대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딸은 일단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어요. 다 같이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 좋은 수가 있어. 막내딸은 신사가 돌아오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제스민꽃을 다시 꽂고 신사를 기다렸지요. 싱싱한 제스민꽃을 본 신사는 약속을 잘 지킨 막내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꽃이 변함없는 한 당신은 영원히 행복할 거요. 그러자 막내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빨래감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야겠는데 당신이 심부름 좀 해주시겠어요? 신사 내는 케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막내딸은 신사가 외출한 사이 첫째 언니를 꺼내 빨래 대신 자루 속에 넣어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둘째 언니를 꺼내 자루 속에 넣어 보냈어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빨래를 하지 않아서 무거운 것이니 어쩔 수 없어요. 신사는 매일매일 싱싱한 꽃을 꽂고 있는 막내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다녀오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가져갈 빨래 자루는 마루에 내놓을게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깨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 막내딸은 이렇게 말하고서 신사몰래 헝거푸로 인형을 만들어 자기 잠옷을 입히고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론 빨래 자루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신사는 빨래 자루를 어머니에게 가지고 갔어요. 어머니는 혹시라도 신사가 눈치챌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막내따님이 두통이 심해서 얼른 가봐야 해요. 다행히 신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사가 돌아가자 막내딸이 웃으면서 빨래 자루 속에서 나왔습니다. 신사의 집에서 가져온 보물을 두 손 가득 들고서 말이에요. 어머니와 셋 딸은 신사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돼지를 치는 머슴 옛날에 한 가난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의 나라는 아주 작았지만 신부를 맞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어요. 왕자님은 이제 장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임금님의 딸에게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친 이 왕자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공주님들은 대개 네, 그러겠습니다. 왕자님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주님도 그렇게 말을 했는지 두고 보자고요. 왕자님 아버님의 무덤에서는 예쁜 장미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여쁜 장미였지만 5년에 한 번씩 꼭 한 송이의 꽃만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만 맡아도 모든 걱정과 슬픔이 씻은 듯 없어지는 아주 신기한 장미꽃이었어요. 왕자님에게는 또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꽤꼴새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합친 것처럼 어여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은 이 장미꽃과 꽤꼴새를 커다란 은상자에 넣어 공주님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공주가 시녀들과 놀고 있는 큰 방으로 그 선물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할 일 없이 시녀들과 놀고 있던 공주는 선물 상자를 보자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작은 고양이가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공주가 이렇게 말하면서 상자를 열어보니 장미꽃이 나왔습니다. 참 어여쁘게 만들어진 꽃이옵니다. 시녀들이 말했어요. 어여쁠 뿐만 아니라 아주 아담하게 만들어진 꽃이로다. 임금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꽃을 만져보더니 울상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빠 이건 만든 게 아니고 진짜 꽃이야 난 이런 건 싫어. 에이 진짜 꽃이네 시녀들도 못마땅한 얼굴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기에 앞서 다른 상자에는 무엇이 들었나 열어보자 임금님이 상자를 열고 꿰꿀새를 꺼냈습니다. 새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처음에는 모두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귀엽게 노래를 부르옵니다. 시녀들이 말했습니다. 저 새 소릴 들으니 돌아가신 왕비님의 죽음기 생각이 나옵니다. 곡조도 같고 노래 솜씨도 꼭 같은 줄로 아래옵니다. 정말 그렇구나. 임금님이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진짜 살아있는 새 같지 않아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습니다. 선물을 가져온 신하가 말했어요. 난 싫어 그런 건 날려보내세요. 이렇게 외치며 공주는 왕자님을 만나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얼굴에 쑥검정을 시커멓게 발라 변장을 하고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임금님의 대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임금님 저를 대궐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변장한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대궐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기도 하군. 그래 어디 돼지 치는 일을 해보겠는가 돼지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왕자님은 임금님의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지저분한 방이 왕자님에게 주어졌어요. 그는 돼지우리 옆에 있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하루종일 열심히 일을 했고 저녁이면 아주 아름답게 생긴 냄비를 만드느라고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냄비에는 꼭대기에 많은 방울들이 달려있어서 국이 끓으면 딩동댕 딩동댕 방울들이 울리며 아름다운 옛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신기한 것은 냄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으면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음식 냄새를 하나하나 다 알아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장미꽃 하고는 아주 다른 물건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공주님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다가 냄비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여쁜 나의 아시여 이것은 공주님이 아는 노래였는데 공주님이 연주할 수 있는 노래는 이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 손가락으로만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건 저건 아는 노래인데 돼지 치는 머슴이 꽤 유식한가 보지 가사 얼마를 주면 그 노래가 나오는 냄비를 팔겠느냐고 물어봐 그래서 시녀 하나가 그의 방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냄비를 얼마에 팔겠니 공주님이 나에게 열 번 입맞춰 주면 이걸 드리지 아휴 망측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팔태야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돌아온 시녀에게 공주가 물었어요. 그래 뭐라고 그러던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럼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해봐. 시녀는 공주의 귀에다 입을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참 고약한 소리구나. 공주님은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다시 가서 시녀들이 입을 맞춰주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봐라. 안됩니다. 공주님이 열 번 입맞춰주어야 이걸 드리겠어요. 아 속상해. 그럼 아무도 못보게 너희들이 빙 둘러서서 가리고 있거라. 그렇게 되지치는 머슴이 공주님한테 열 번의 입맞춤을 받는 동안 시녀들은 시녀들은 치맛자락을 치켜들고 둘러서서 공주님을 가려주었습니다. 이제 냄비는 공주님 것이 되었어요. 정말 신기한 냄비였습니다. 냄비는 밤낮 없이 하루종일 끓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높은 높은 벼슬아친의 집은 물론 고두방 아저씨네 집에서 끓는 음식도 다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녀들은 냄비 돌레에서 손벽을 치며 춤을 추었어요. 누구네 누구네가 쇠고깃국을 먹는지 누구네가 돼지고기를 먹는지 다 알 수 있구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공주의 옷을 만드는 시녀가 말했습니다. 그거 참 신나네. 그렇지만 너 아무한테도 얘기해선 안 된다. 난 임금님의 딸인 공주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돼지 치는 머슴은 잠시도 가만히 쉬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방울을 흔들면 온갖 신기한 노래가 딸랑딸랑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뛰어나게 멋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소린 처음 들어봐. 가서 얼마를 주면 팔겠냐고 또 물어봐라. 그렇지만 이제 입맞춤은 안 된다고 해. 공주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백번 입을 맞춰주면 그걸 주겠답니다. 미쳤나 보구나. 이렇게 말하며 공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다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멋있는 걸 만드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게 좋겠지. 더구나 나는 공주니까 그에게 가서 저번처럼 열번 입을 맞춰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 시녀들의 입맞춤을 받으라고 그래봐라. 싫어요. 우린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공주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도 입을 맞춰줬는데 너희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잠잣꽃을 주는 게 누구니? 바로 내가 아니니? 그래서 한 시녀가 다시 갔습니다. 공주님 혼자서 백번 입을 맞춰주어야 이걸 드리겠어요. 이리 와서 내 앞에 서라. 공주가 돼지 치는 머슴에게 말했어요. 공주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동안 시녀들은 그들을 보이지 않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돼지 우리 옆에서 왜 저렇게 야단들이지? 2층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비비며 안경을 꺼내서 썼어요. 공주의 시녀들이구나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내려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임금님은 얼른 양말을 신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급히 마당에 서서는 살금살금 시녀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녀들은 공주님이 입을 맞출 때마다 하나 둘 셋 하고 열심히 소리를 쳤어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고 꼭 백번을 해야 억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님이 다가오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발돋움을 하여 공주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임금님은 구두를 벗어서 시녀들의 머리를 때리며 야단쳤습니다. 이때 공주는 여든 여섯 번째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몹쓸 것 같으니라고 어서 당장 나가라. 화가 난 임금은 공주와 대지치는 머슴을 나라 밖으로 쫓았습니다. 공주는 엉엉 울며 서 있었어요. 돼지치는 머슴은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어쩌면 좋아. 그때 왕자님의 말을 들을 걸 어떻게 하지. 돼지치는 머슴은 나무 뒤로 가서는 얼굴을 칠했던 숲 검정을 닦아내고 누더기 옷도 벗었습니다. 왕자의 옷차림으로 다시 나온 그의 모습은 아주 늠름했지요. 공주는 그를 보자 다소곳이 무릎을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깔보고 없인 여기요. 그대는 훌륭한 남편을 맞이하길 거절했었소. 또한 장미꽃과 깨꼴 새의 못알아보았소. 그대는 아무 쓸모없는 장난감을 위해 돼지치는 머슴에게 입을 맞추었소. 이 모든 게 다 그대의 탓이니 벌을 받아 마땅하오. 이렇게 말하고 왕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대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공주는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문 밖에 서있게 되었답니다. 솔거의 그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에 솔거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솔건의 집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솔거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화전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우거진 나무와 풀들을 다 태우고 나면 시커먼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러면 나무뿌리와 돌멩이를 파내버리고 거기에 밭을 일구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군 밭에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습니다. 이러한 밭을 화전이라고 한답니다. 화전을 일구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무에다 불을 지르는 일은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군 밭도 한 해가 지나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땅속의 양분을 곡식들이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작물을 심으면 제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깝더라도 봄이 되면 다른 산으로 옮겨가 또 불을 지르고 밭을 일구어야만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적당한 땅을 골라 해마다 돌아가며 차례로 밭을 일구지요.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나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게 됩니다. 솔거의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화전민의 집은 거의가 나무 음집입니다. 몇 해 한 번씩 집을 짓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은 그런대로 지낼 만하지만 추운 겨울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산속의 추위는 평지보다 더 심하거든요. 높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볕이 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겨울 내내 어른 키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나무 움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감자를 삶아 먹으며 지내야 합니다. 솔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산속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솔거는 산을 더없이 좋아했어요. 산속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람쥐나 토끼 사슴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이 필요할 땐 덫을 놓아 잡아먹기도 하지만 보통 때에는 서로 세다듬어주고 핥아주며 친구처럼 놀았습니다. 한나절은 걸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깊은 산골에서 가족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외로울 겁니다. 새소리를 듣고 송진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자라난 솔거는 산 사과와 산딸기 등을 따먹을 때는 나에게도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솔거는 열 살이 넘었는데도 제 이름 하나 쓸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저 농사와 관련된 것밖에 아는 게 없었습니다. 솔거는 그렇게 글은 전혀 몰랐지만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솔거에게는 북과 종이 같은 그림 도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솔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다가 손바닥으로 지우고 다시 그렸지요. 눈이 오면 눈 위에다 그렸습니다. 부모님은 솔거가 그림 그리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 장난 같은 것은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림을 그리는 솔거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산마루턱에 작은 통나무집을 그려 넣었습니다. 상기슬 땐 밭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솔거는 그 그림에 냇물도 그리고 노루가 물 마시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솔거 이놈 일하다 말고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게냐 땀을 흘리며 괭이로 돌을 골라내고 있던 아버지가 솔거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솔거는 들은 척도 않고 호미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아마도 그림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솔거에게 달려왔어요. 이놈아 오늘 돌을 다 골라내야 내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솔거는 호미를 놓고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화가 풀리지 않아 솔거의 머리를 쥐어박았지요. 아버지는 그때 땅바닥에 그린 솔거의 그림을 보고 재주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화전민의 아들인 솔거는 화가가 될 수 없었지요. 솔거 자신도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품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이 마냥 좋을 뿐 이었지요. 솔거는 다시 호미를 쥐고 돌을 캐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그려진 그 아름다운 그림이 호미에 파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솔거는 이제 키도 제법 훌쩍 크고 일도 어른한 사람 몫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남정내가 둘이 되었으니 붙이는 밭도 훨씬 넓어지고 소확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솔거의 부모님은 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대견스레 바라보며 가끔은 쉬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솔거가 동나무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는데 온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활용사의 스님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솔거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스님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그림 공부를 어디서 하였는고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령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단 말이더냐. 예 허허 이럴 수가 있나 스님은 솔거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비록 땅바닥에 작대기로 그렸지만 내 이렇게 훌륭한 그림은 처음 보는 구나. 솔거의 그림 솜씨에 감탄한 스님은 솔거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솔거를 절에 데려가 그림 공부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아드님의 재주가 워낙 뛰어납니다. 이대로 썩힌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황룡사 법당에 벽화를 그려넣으려 하는데 마땅한 화공이 없어 소승이 나라를 돌며 물색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아드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분명 부처님의 뜻이지요. 스님의 말을 듣고도 아버지의 허락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먹고 사는 것 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일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당장 일손이 하나 없어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끈질기게 설득한 새님이 이겼습니다. 솔거는 새님을 따라 황룡사로 가게 되었어요. 황룡사는 설아벌에 있는 아주 큰 절입니다. 그때 설아벌에는 절이 아주 많았는데 황룡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절이었습니다. 솔거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설아벌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다 놀라운 것들 뿐이었지요. 기와집도 이날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설아벌이라지만 이렇게 많은 집과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황룡사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구층탑이 또 한 번 솔거를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 기둥이 수도 없이 서 있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법당과 솔거 키의 세 배가 넘는 석가 열애상은 솔거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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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가지 그림을 보고 있을 때는 넋을 잃은 사람 같았지요. 맨날 작대기나 호미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오다가 이런 정교한 조각과 그림을 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솔거는 스님으로부터 북과 종이 물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엇에 쓰는 건지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스님이 쓰임새를 가르쳐주자 솔거의 눈이 빛났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잠도 자지 않고 어두운 호롱불 밑에서 그림만 그려댔습니다. 아직 북과 종이 물감이 손에 익지 않아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거의 그림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솔거의 그림을 지켜보던 황룡사의 스님들이 모두 감탄하여 혀를 내둘렀지요. 그렇게 달포가 지났습니다. 솔거는 잠을 못자 볼이 움푹 패이고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만은 번뜩이는 광채가 났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같이 보였어요. 솔거는 이제 법당에 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벽에는 관세앤보사를 그렸습니다. 또 한 벽에는 산을 그렸습니다. 또 한 벽에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그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벽이 남았습니다. 솔거는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것을 이 벽에 그렸어요.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 솔거는 산속에 살 때 보았던 줄기가 꾸불꾸불하고 잎이 무성한 소나무를 정성껏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솔거의 눈길은 불타는 듯 빛났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붓을 놀리는지 서늘한 날씨인데도 볼을 타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솔거에게는 이 소나무 벽화 말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들려오지도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폭의 그림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한참 흘렀습니다. 드디어 다 그렸어요. 그건 그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소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릴 것만 같았어요. 솔거는 벽에서 물러나 다 그려진 소나무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저 소나무 그늘이 시원하겠군. 저리로 가서 잠시 쉬었다 가세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눈이 밝다는 새들조차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가지에 내려앉으려다 벽에 벽에 부딪혀 떨어지는 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솔거의 소나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소나무를 닮아 푸르고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각지에서 그 그림을 보려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거의 소나무는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쓸려 색깔이 바래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 소나무 그림 위에 덫이를 했지요. 그러자 그 뒤로는 솔거의 소나무 벽화에 새가 날아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푸르게 해주지 못했지요. 이렇게 하여 솔거의 소나무는 아깝게도 그저 평범한 소나무 벽화에 지나지 않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먼 훗날인 고려때 황룡사 구층탑과 함께 몽고 침략군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솔거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그림을 그린 훌륭한 신라의 예술가입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찌 만화를 밀고 평생을 떠돌아 다녔지요. 그 바람에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솔거는 많은 그림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거가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신라의 훌륭한 예술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꿀만드는 강아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이야기였는데요. 욕심을 부리고 남을 속이다가 도리어 자신이 더 큰 벌을 받는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너무나 통쾌해서 웃음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처음부터 꿀장수를 속였고 다시 찾아가서 그 꿀값을 되돌려달라고 한들 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이같은 방법으로 부자를 속인 것일 겁니다. 물론 꿀값 이상의 비용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다면 더 좋았겠지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